여러분 안녕하세요 난파간첩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공창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완전 그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뭐 어쨌건데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계신데 생일파티하자 라는 정신나간 시어머니 어이가 없어서 싫어 했더니 할머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원제 시가에서 며느리 생일파티 제목 그대로 저희 시간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 생일파티까지 하는 곳입니다 뭐 그래요 이게 언뜻 보기엔 아 며느리도 챙겨주는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 추석같은 명절은 물론이거니와 어버이날도 그렇고 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1월 1일 신정도 그렇고 제사도 오지게 많고 그 외에 마찬가지 이런 행사가 없어도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한 달에 최소 한 번 두 번 이상은 모입니다 해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연간 최소 20회 아니 한 30회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미친거지요 특히 저희 시모가 말을 하는 그 시댁 전통이게 결혼 전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적어도 제가 결혼한 이후로 가족들 생일에도 다 모입니다 시부모 뿐만 아니라는 거죠 시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3남매거든요 그리고 그들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 8명이야 저는요 제 생일을 왜 저희 친정이 아니고 시가 식구들을 봐야 되는지 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몇 번이고 불편한 내색을 보여 봤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 정한 행사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러더라고 진짜 아니 도대체가 이해도 안 되는 게 이게 무엇을 위한 모임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도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 가족들끼리 끈끈한 정이 있나보다 이러고 말았죠 즉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다 그러겠다는데 저 혼자 뭔 힘이 있겠어요 참고로 이런 모임이 싫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일 큰 거죠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모여봤자 하하호호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밥 먹고 각자 폰 같은 거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예요 화기애애 하질 않아 또 그게 아니면 며느리인 저한테 잔소리나 하고 트집 같은 거 잡고 이거 말고 없다니까 여하튼 그랬는데 얼마 전 저희 엄마가 지병이 약화돼가지고 큰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요 이때 당연히 당신 사돈의 안부를 묻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매가 전화 받자마자 대툼 한다는 소리가 이거야 어야 그래 꽁꽁이 너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인데 생일 파티 어디서 할 거냐 순간 이게 뭘까 싶고 진짜 얼탱이가 없었지만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이때 싸우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딸내미인 제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요 이랬거든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할매가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왜 화를 내? 내 생일인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지만 막말로 이러고 이따 저희 엄마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일이야 내년에도 돌아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단단히 삐쳐가지고 어? 그래서 생일 안 하겠다고? 어이구 그래 됐다! 이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남도 아니고 당신의 사돈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이고 그래 좀 어떠시냐? 괜찮으시냐? 이런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너 생일 어디서 할 거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거기다 이것도 모자라 안 한다니까 삐쳐가지고 성질내는 게 이게 정말 어른입니까? 아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 그래 며느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곤 하지만 고작 그 행사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생일 내가 안 하겠다는데 왜 지갑 비치고 화를 내는 거야? 어? 지금 유종하신 우리 엄마 때문에 가슴 아프고 썩어가는 제 마음은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가 정한 그 행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맨날 말로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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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족 니는 딸 나는 엄마 이러면서 실상은 이렇게 남보다 못한 당신 저요 이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안 볼 거예요 댓글 1번 미친? 아니 그런 말 꺼내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글만 봐도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픈데 우리 신부가 만약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살인 충동이 확 올라오구만 이혼을 하든 연을 끊든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나도 어디 미쳐가지고 이딴 걸 말이라고 씹으려 와 진짜 욕 나오네요 2번 심호가 완전 꽁꽁이네 잘 들어요 쓰니 이거는요 관계가 끈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돼 처먹은 겁니다 지 자식들 며느리들 불러다 먹고 노는 거 이걸 좋아하니까 지금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3번 이런 걸 보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사돈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데 생일 파티를 하자고 헐 4번 아니 그래서 니 남편은 뭘 했는데요? 남편 죽었어요? 5번 와 뭐야 이거 저 할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낳아준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계신데 남의 엄마랑 생일 파티를 하자고? 이거 사이코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앞으로 그게 뭐든 무조건 님 남편만 보내요 만약 내가 쓴 일 하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저런 꼬라지 보면 눈 돌아가죠 아니 통화하던 중에 바로 쌍욕 박아버렸을 거야 6번 님 뭡니까? 어디 뭐 종년으로 팔려갔어요? 왜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개소리하는 지 엄마 그걸 본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설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7번 나도 진짜 이상한 게 우리 시모는 본인 생일에 꼭 케이크 촛불 끄기 어버이날엔 꽃 이거 안 해주면 삐쳐 식사랑 동봉투뿐만 식사도 그렇고 돈 봉투 다 챙겨주는데 반드시 꽃이 있어야 돼요 꽃 꽃다발 그리고 촛불도 노래를 다 부르고 난 후에 꺼야 하는 그런 이런 짓거리를 무조건 해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후 어머님 이렇게 안 그럼 삐쳐가지고 말을 안 해 몇 날 며칠이고 아니 무슨 5살짜리 어린 애도 아니고 70먹은 노인이 이런다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늙었을 뿐이야 8번 지들 생일이랑 명절은 그렇다 쳐도 크리스마스에도 모이는 미친 집구석을 다 보니 세상에 쓰니 지금 결혼 몇 년 차예요? 아니 왜 그렇게 등신처럼 살아 인생 한 번뿐인데 이딴 소리는 듣고 살아야겠어? 감히 엄마를 건드려? 대댓글 1월 1일 크리스마스 진짜 꼴값 들고 자빠졌네 꿀꿀꿀꿀 9번 그렇지 저 할머니는 애초에 목적이 달랐어요 며느리 생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었던 거지 그냥 그 핑계로 다 불러가지고 화목한 가죽 코스프네 좀 하고 자기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리는 그런 개수작질이야 꿀꿀꿀꿀꿀 10번 앞으로 영원히 안 가도 될 이유를 하나 얻었군요 사돈 간병하는 며느리 생일 파티 운운하는 것도 기분 더러운데 그도 모자라 삐지기까지 하는 인간이라니 세상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보고 살겠다 이렇게 딱 자르세요 네 남편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 선에서 잘라줄 것이고 그걸 못하면 그냥 그 핏줄 물려받은 후레자식이니까 이건 뭐 이혼해야지 뭐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콩콩팟팟 99.98% 11번 아우 이슨이도 진짜 답답하네 아니 본인 생일 때는 친정에 가서 님 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축하를 받아야지 왜 거기를 끌려갑니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님이 더 답답해 12번 나중에 저 할머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복수의 파티 고고 13번 저기요 님은 입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혹시 시가에서 님 내 친정에 돈이라도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뭐 받은 게 많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사는 겁니까? 왜 바보처럼 그러고 살아요? 시모가 헛소리하면 그 자리에서 바치 받아치고 기질을 떨어야지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가지고 난리 치세요 그리고 님 남편한테도 이거 꼭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봤자 이혼 밖에 더예요? 내 댓글 그러니까 이걸 참네 뭐야 타고난 호구야? 나 같으면 쌍욕은 기본이고 찾아가서 불질렀지 뭐 이거는 진짜 주작이면 좋겠네요 사실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밤무대 성인 나이트에서 노래 부를 때 20년 넘었죠 옛날에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쉬었거든요 딱 하루 쉬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 나라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런 날에 춤추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건 안 된다 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세상에 이거 사돈 야 이건 이게 진짜라며 진짜 이거는 못돼 참 감사합니다 나 간첩이야 어쩌라고 응?